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종교와 불교 이야기 16강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도 종교와 요가 또 힌두교 불교 자인화교 어떤 공통수행 이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요가는 고대 인도에서 이제 기원한 몸 마음 정신 합의를 이제 수행이면서 훈련이죠 또한 인도의 힌두 철학 전통의 정통 육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도에서 힌두 정통 육파 철학을 아스티카라고 아스티카 정통이라고 부르고 불교 자인화교 등은 나스티카 비정통으로 이제 부르죠 불교나 자인화교는 힌두 철학 주류 학파가 이제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도 힌두 철학 이념은 뭐 이렇다고 할지라도 힌두 불교 자인화교에서의 요가에 대한 합파 실천과 실천과 목적은 폭넓은 다양성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를 이제 주류 정통이라고 이제 아스티카라고 하고 불교나 자인화교는 비정통이라고 하지만은 이 요가는 힌두교 불교 자인화교에 다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인도 박 특히 서구에서는 현대적 변형 이 종교를 떠나서 힌두교의 요가라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현대적 변형 하타요가를 이제 뜻하기도 하죠 하타요가 요가도 여러 이제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요가 수행은 체위 즉 자법인 아사나에 이제 집중하지 아사나 원래의 뜻은 낫는다 입니다마는 요가에는 수십가지 아사나가 있는데 그 자법이 있죠 여러 가지가 않는 자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사나는 요가 수투라에 따르면 8단계 중 3단계 수행법에 이제 지나지 않습니다 그 경이 있어요 요가 수투라는 경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요가 예 수행자 요가는 인도에서 생겨나서 서서히 새 체계화된 심신 일체의 철학학파로 이론과 실제가 이제 정립되고 여러 요가학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요가의 그 소의 경전인 요가 수투라에 의하면 제일 첫머리 두 번째 구절에서 요가는 마음의 작용 찌따루루뚜라고 지멸이라고 정의했죠 지멸 그치게 해서 없앤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내망상을 그치어서 멸한다 단순히 우리는 요가라고 그러면은 어떤 그 몸매나 가꾸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게 아니고 이 아사나 그 바른 자세를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마음과 몸이 하나되게 합일되게 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내망상을 갖다가 그치게 한다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가는 힌두교 불교 자인화교의 실천 수행방법으로 수행이 수행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요가의 주요 분류로는 이제 하타요가라는게 있고 또 깔마요가라는게 있고 지나나요가 박티요가 라자요가 등이 있습니다 힌두경전인 바가바드키타에서 크리오슈나는 깔마요가 지나나요가 박티요가를 이제 설명하고 강조했죠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에서 하는 요가는 거의 하타요가입니다 하타요가 이 몸 운동 말하자면 건강을 위한 것이 이제 하타요가거든요 이거는 좀 단순하죠 이것이 이제 15세기에 지나 이제 발견되고 아 죄송합니다 미국에서는 약 2천만 명의 미국인이 하타요가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타요가를 죄송합니다 하타요가가 보통 사람들에게 이제 접근하기 쉬워서 인기가 있지만 하타요가도 궁극적으로는 요가 숫자라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목표인 삼매를 얻기 하타요가의 훈련렁요 삼매라는건 사마디를 얘기하거든 사마디를 얘기하거든 사마디 하-하-하-3매래는 집중이죠 집중 한 군데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그러나 서구에서 하타 요가는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육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어 있다 따라서 정신적인 부분이 강조되면 힌두교와 기독교의 충돌이 생기지만 단순한 신체 운동으로 강조되면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갈등이 사라져서 쉽게 친숙할 수 있어서 미국인들이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사실 교회 안 가더라도 종교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물론 계도릭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요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하타 요가라고 할지라도 지멸에 이르기 위한 삼매, 사마디를 얻기 위한 그런 고도의 정신적, 육체적 정신적 훈련이지만 하타 요가 정도는 몸 건강을 위한 이런 정도로 소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신체 운동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미국인들이 가볍게 하타 요가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요가가 또 우리 한국은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어 미국을 통해서 요즘은 인도하고 직거래를 합니다만 미국을 통해 모든 문화가 보면 미국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은 하나의 운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에서의 요가는 달랐습니다 깨달음을 얻거나 힌두신에 다가가기 위한 건강한 몸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의 몸과 마음 수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이 건강을 위해서 신체적 단련 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하지만은 미국이란 것이 이제 실용주의에요 실용주의 뭔가 이익이 되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프라그마티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인도에서는 그게 아니고 신에 다가가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갖다 깨끗이 하고 건강하게 준비한다 그런 의미로 요가를 수행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므로 요가는 전통적인 힌두 요가에서 불교 요가 자이나 요가 딴뜨라 요가 핫다 요가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도 요가 수련을 수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힌두교의 고유 전유물이 아니고 불교나 자이나교나 이런 데서도 하나의 그 심신 단련의 하나의 테크닉으로 요가를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기독교의 이슬람교에서도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종교를 초월해서 요가를 수련하고 있다는 얘기고 불교에서는 37조도품이란 것이 있는데 깨달음 깨달음은 도, 보리에 이르는 37가지의 법을 말합니다 37도품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 깨닫기 위해서는 37가지의 방법론이 방법이 있다는 얘기에요 초기 불교의 암경에서 곧다마붙다가 언급하고 있는 37가지의 도품 즉 수행법을 가리키는 낱말로 사실상 초기 불교의 수행법을 통칭하는 자 말이죠 도품이라는 것은 보디 빠키야담마는 문자 그대로 있듯이 깨달음에 속하는 법 깨달음의 일부를 이루는 법 또는 깨달음에 관계된 법 이런 문자 그대로의 뜻을 따르면서 보디를 보디를 보리라고 음영을 하십니다만 37보리분법이라고 되느냐고 37도품 또는 37보리분법을 37각지 37도분 37조도법 37품 도법 또는 37품이라고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원래는 보디를 보재라고 음영했으나 한국에서는 여자의 생식기와 발음이 좀 같다고 해서 보리로 발음하고 있죠 37도품은 사념처 사념처라는 게이지 신수신법 그 다음에 사정단 사정근 사신족 오군 오력 칠각지 8정도의 37가지를 이제 말하는 거고 이게 다 수행법 수행 불교에 모두 합하면 37이 되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도 뭐 간단한 게 아니죠 37가지의 수행법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하루가 빡빡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적어도 부처님처럼 무상정등 정각인 대각을 이루라면 무상정등 안후다라 삼박 삼보리를 이루는 무상 정등 정각 바른 깨달음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안후다라 삼박 삼보리를 얻으라면은 37가지 수행법을 닦아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요가가 기본이 되고 있다 근데 요즘 요가를 잘 안하지요 사실은 근데 원칙은 요가를 해야 됩니다 요가를 요가를 해야 돼요 요가 우리 어릴 때 절에서 보면은 이 삼방에서도 요가를 하는 스님들이 많았어요 요가를 지금은 좀 많이 안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사념처는 신념처 수념처 신념처 범념처의 네 가지를 말합니다 사정단은 선법을 더욱 잘하게 하고 선법 악법을 멀리 여의려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네 가지 법을 말하고 첫째 이미 생긴 악을 없애려고 부지런함 둘째 아직 생기지 않는 악은 미리 방지하려고 부지런함 셋째 이미 생긴 선을 더욱더 잘하게 하려고 부지런함 넷째 아직 생기지 않는 선은 생기도록 부지런함을 뜻합니다 이런 얘기고 사신족이라는 것은 네 가지 신통을 얻기 위한 뛰어난 선정에 드는 네 가지 기반으로서 욕신족 신통을 얻기 위한 뛰어난 선정에 들기를 원하고 정진신족 신통을 얻기 위한 뛰어난 선정에 들려고 노력함 그 다음에 심신족 신통을 얻기 위한 뛰어난 선정에 들려고 마음을 가다듬 그 다음에 사유신족 신통을 얻기 위한 뛰어난 선정에 들려고 사유하고 주시함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요가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 삼칠 도품 중에 네 번째 그룹을 이루는 오군은 신근 진근 염근 정근 해근 의 다섯 가지 선법을 말합니다 이들 오가지 선법들은 번뇌를 항복시켜 성도로 이끌어들이며 보리에 도달하기 위한 유력한 향상법이 되는데 이러한 연유로 근이라고 인자합니다 무르의 성도로 끌어들이고 향상시키는 다섯 가지 뿔이란 뜻의 오무르근 이라고도 합니다 선을 중대시키는 오가지 뿔이란 뜻에서 오성근 이라고도 인자합니다 오력은 오신력 이라고도 하며 오근이 다섯 가지 수행을 능력인 것에 비해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다섯 가지 수행의 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근과 동일한 종류의 수행에 근 대신 역을 붙여서 오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력의 수행 항목은 오근과 마찬가지로 신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정진 염 정해의 다섯 가지 오근에서 더 나아간 수행도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근과 오력의 관계는 원시경절에서 강의 상류와 하류로 비유되고 방향에서 보면 상류와 하류는 강물의 도착지인 바다와의 거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강물의 흐름의 입장에서 보면 상류든 하류든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동일한 강물일 뿐입니다 칠각지라는 건 열반에 이르는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염각지의 염은 사념의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마음속 깊이 새겨서 모든 진리법을 닦을 때 능히 깨달아 사념하며 정인을 군평이하여 혼침하고 부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택법 각지의 택은 간택의 의미이며 지혜로서 제법을 관찰하여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가려서 허위의 법은 버리고 참된 법을 간택하는 것입니다 정진각지의 정은 부잡지는 무관으로 뜻으로 탁글바 법에 노력정진하는 것으로 진리를 수행할 때 쓸데없는 고행은 그만두고 바로 그 참된 정법에 오로지 한마음을 기울여 부지런히 노력하여 심없이 마음을 어리석게 어리석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각지는 환희심으로 진리를 즐겨 추구하는 것으로써 마음이 참진리에 개호하여 환희를 얻을 때 참진리는 전도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진리의 희열에 머무는 것입니다 제각지 의각지 의각지의 죄는 단재로서 그릇된 모든 견해와 번뇌를 끊어버림으로써 허위의 법을 제거하고 진정한 성근을 증정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각지의 사는 사리의 뜻이며 바깥의 모든 경계에 집착하던 마음을 여의어 거짓되고 참되지 못한 법을 영원히 추억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각지의 정은 선정으로서 선정에 들었을 때 능이 모든 것을 깨달아 모든 반대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의 산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택법 정진 회각지는 해에 속하고 제사 정각지는 정에 속하며 영각지는 정해를 경합니다 팔정도를 크게 개정의 사막으로 분류하여 보는데 정견 정사유가 해라는 건 지혜를 말했지 팔정도를 이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지혜 지혜 속하며 또 정어 정어 바른말 하고 정명이 개에 속하고 윤리적인 면에 속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이 정해 정이라는 것은 메태신 산매 속하고 그러므로 개정에는 서로를 도와 깨달음을 증득하게 하는 것이지만 크게 보아 개의 의지하여 정을 더 가고 정의 의지하여 해를 더 간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교수행법에서 핵심을 이루는 그 서른일구까지 도품수행도 요가수행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불교수행도 물론 그 수행의 내용과 그 깨달음의 깨달음은 이제 불교하고 힌두교나 자인역이 다르지만은 그 도를 이뤄가는 과정 수행 수행과정 은 요가가 큰 그 말하자면 요가가 차지하고 있다 요가가 요가수행을 통해서 방법론적으로 그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몸의 생리학적 섭생 물리적인 운동 등 몸 마음 정신적용이 합일된 심신철학을 모르고 오직 깨닫기만 하겠다고 급하게 마음 먹으면 몸에 병이 생겨서 수행을 중단하게 그러니까 이런 요가적인 몸을 육체를 다스려 가면서 명상도 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내가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해야 되지 이것만 하다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병이 생기고 상지병이란 게 그러기 때문에 요가수행도 필요하다 몸과 마음을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말하자면 이걸 조화있게 몸과 마음을 조화있게 하면서 수행을 하려면 요가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불교 수행자들이 요가도 수행을 했지만 요즘은 그것을 무시하면서 도회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요가수행이 필요하다 함께 고대 인도에서는 정신추구와 동시에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요가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비롯해서 그 제자 이후에 쭉 보면 깨닫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요가도 하면서 수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요가가 힌두 철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티 요가는 신에 대한 충실한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수행을 가리키고 이러한 신에 대한 헌신을 힌두고 영어로 박티라고 박티 힌두교 전통에 따르면 박티 요가에는 아홉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힌두교 전통에 따르면 박티 요가는 자유 또는 해탈로 가는 네 가지 길 중에서 가장 쉬운 길인 것으로 얘기해집니다 다른 세 가지 길은 깔마요가와 라자요가 진하나 요가입니다 라자요가는 고대 요가인 박티 요가 진하나 요가 깔마요가 함께 고대 4대 요가 중 한 가지입니다 라자는 심신을 훈련함을 통해 해탈을 얻는 요가 방법으로 몸과 마음을 수양해야 합니다 하타요가는 라자요가에서 나온 요가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하타요가라는 것은 라자요가에서 분파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가학파에서는 요가수행의 전제로 계율들 즉 행하지 않아야 될 것들과 적극적으로 행하야 할 것들 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범주의 계율을 바탕으로 하는 상태에서 다음에 실천적인 수행을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한적하고 과연 장소를 선택하여 자정하되 좌법 아사나에 조차 다리를 여미고 호흡 자세와 호흡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음을 집중하여 아침 내 사마디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참선하고 어느 정도 일치해요 그렇지만 조금 나중에는 달라지지만은 요가 수행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고 사과모니가 사과모니 부처님의 한 명상법은 불교가 생기기 전의 명상법인데 인도의 그런 명상법은 요가밖에 없었습니다 요가 처음에는 요가를 했다는 얘기죠 사과모니는 요가의 숨을 멈추는 콤바카를 반대하고 짧게 들이시고 길게 내쉬는 호법인 안반 연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법 불교에 참선하는 호흡법도 작게 들으시고 길게 길게 내는 아나빠나 사띠죠 불교에는 사과모니를 최고의 요가 수행자여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천수교의 신묘장구 대다라니에도 요가와 관련된 다라니 구절이 나옵니다 티베트 불교의 수행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정전에 따른 수행법으로 람림 도를 닦아가는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힌두요가를 결합한 밀교 수행입니다 중기 대승 불교를 요가 불교라고 부르며 주요 경로는 유가사지론 입니다 그러니까 하타요가가 서양인들에게 건강이나 다이어트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면 딴뜨라요가는 또 다른 면에서 인기가 있고 특히 딴뜨라요가에서 성적 기교 등의 매력을 느끼고 건강 장수 및 해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여 딴뜨릭 요가를 하는 서양인들이 많은데 이들은 되게 티베트 불교의 매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타요가라는 것은 라자요가에서 나온 것인데 몸의 균형을 잡고 건강 다이어트로 좀 쉽게 어떤 종교적 색채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하타요가고 또 딴뜨라요가라는 것이 있어요 딴뜨라요가 이거는 좀 단계가 높지요 이거는 어떤 성적 말하자면 어떤 섹슈얼 테크닉 의 매력을 느끼고 서양사람들이 말이지 건강과 장수 및 해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런 티베트 불교에 어떤 티베트 불교에서 하는 딴뜨라요가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또 매력을 느끼고 이제 그 수행을 또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요가는 불교와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데 요가 수행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테크닉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었다 지금은 이것이 이제 일반화 대중화되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그냥 건강 다이어트용으로 이제 하지만은 사실은 이 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를 닫기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단순히 운동이 아니고 수련이었다 그런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도의 종교와 불교의 요가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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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